슬라를 몇 번을 쓰는 거야? 아잇 쫌! 우리 오늘도 즐겁게 한파이팅 해요 오오 나이스 아잇 쪼꼬 뭐냐 이게 게임을 참 짜잘짜잘하게 달 끌고 한다 그죠? 방금 1방키였으면 이겼는데! 쪼꼬 랍쪼꼬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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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인생이 참 쉽지 않네 진짜 쪼꼬 쫄짢해 때문에 뭘 하기가 힘들어 그래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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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아 방금 뭐야? 아 1,2,2 후딜 봐라 쳐나온다 진짜 이골? 제스 어떻게 저걸 다 맞추는거지? 작살 난다아 외래 잘해 헤헤 작살 난다아 안 끝났지만 안 끝났지만 끝! 그런거 보고 쓰지마라 변태야 진짜로 어? 아 타이밍이 너무 안맞아 어떻게 이러지? 캐릭터 상성이 이렇게 타이밍이 안맞을 수가 있나 슬라를 몇번을 쓰는거야? 좀! 어 거리가 너무 불리하다 하느님과의 대부분이 가드밖에 없다 이 화랑이 이래서야 되겠나 어 죽고 펑 뭐야? 말렸나? 뭐지? 아 그게 안되나? 쉽지 않다 그만 그렇지 굿! 어.. 카레가 좀 잡아주면 좋겠긴 해요 까비!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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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해봐, 고 고치 됐어? 오케이, 나이스 나우킹 공략 시작합니다 내 폭탄은 두 개 터졌다 하나 터졌다고 가면 안돼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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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무지성 웰풀 멋졌다 아 안 지킬 거지만 펑 오 오 왜 그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 말렸쥬 이제 니가 말리쥬 오 채 실패인 거 반성기 좋아 구 폰 강대 마참 내 플래그 썼다 폴레그 썼다 우리 친구는 화랑을 너무 몰라 몰라도 뭐 관계는 없지만 포기한 건가? 잘 모르겠네 헷갈린다 뭐지? 옳지? 아아아아! 자아! 사랑하다! 하! 해치웠나? 하!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간을 드리면서 모두들 빠웨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